새해 소망이나 바라는 점을 따로 이야기 하자면은 확실히 일단 제 1순위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이 줄어도 좋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새해 소망이구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매년마다 항상 새해 소망을 말하려면 아 올해는 돈을 많이 벌고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 얘기하는데 연애의 경우에는 제 뜻대로 잘 안되는 게 많으니까 가르치고 돈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 좀 다른 분들은 일을 못해서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또 기술이 또 비대면이나 영상 이쪽 스트리밍 하는 게 거의 이쪽 또 어택트나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일을 못한 만큼 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다 라는 거에 일단 감사하고 있고요 그래도 내년에도 생업에 필요한 돈 정도는 제대로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하나 있다면은 장비 개인사무소 이제 카메라를 이제 몸을 지금 계속 카메라에 지고 이렇게 운반하는데 자동차를 장마했으면 좋겠답니다 내년이 되었든 내년이 아니었든 어떻게든 언젠가는 자동차는 장마했으면 좋겠다 운반할 수 있는 경차 정도만 있어도 좋다 저는 뭐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무튼 와보 총회의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다 2021년에는 건강한 그리고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и 오늘의 고기 50년 50분 61 80분 80분